한 주간의 복지계 소식을 장애인신문과 함께 만나봅니다. 오늘 첫 번째 기사입니다. 먼저 장애인신문 1면입니다. 중증장애인에서 경증장애인까지 모두 주치의의 전문 장애관리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보건복지부가 장애인건강주치의 4단계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기 때문인데요. 장애인건강주치의 사업은 장애인이 자신의 주치의를 선택해 일상적 질환과 전문 장애관리를 지속적 포괄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한편 기사에서는 장애인 치과 주치의의 시범사업도 확대된다는 소식을 전하고 있는데요. 건강주치의의 이용을 원하는 장애인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자세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장애인신문 1면입니다. 국민연금공단은 발달장애인 재산관리지원서비스 시범사업을 오는 12월까지 연장해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공단은 지난해 12월까지 금전적 위험에 취약한 발달장애인이 재정자립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시범사업을 진행해 왔습니다. 공단은 사업기간 동안 이용자들의 만족도가 높았고 사업 참여로 재산을 더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었다는 이용자들의 설문 결과를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참여를 희망하는 성인발달장애인이나 보호자는 국민연금공단 또는 한국자폐인사랑협회에 문의하면 됩니다. 장애인신문 2면에서는 UN장애인권리협약과 국내법의 조화를 위해 장애계 단체들이 연대를 꾸려 국내법 개정활동에 착수한다는 소식을 전하고 있습니다. 기사에서는 지난 2009년 1월부터 장애인권리협약은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 국제협약이지만 국내법 조화를 위한 지표 연구와 법 개정활동이 미비한 상태라고 언급하고 있는데요. 올해의 개정연대는 협약 전문부터 제33조까지의 주요 내용을 바탕으로 수립된 지표를 활용해 국내 법률의 상충 흠결을 조사하고 개선 방향을 도출할 계획입니다. 한편 개정연대는 참여단체를 상시 모집 중이며 세부 내용은 한국장애인재활협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면입니다. 앞으로는 시설에서 생활하는 장애인이 자립을 희망하는 경우 건강상태를 비롯해 자립 역량을 상담하고 지원주택에 들어갈 때에도 바로 입주하지 않고 자립채용기간을 통해 적응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서울시는 장애인의 성공적인 사회 정착을 돕기 위해 자립 역량 점검부터 퇴소 후 지원까지 아우르는 장애인 자립 지원 절차 개선안을 마련하고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더 자세한 뉴스는 장애인 신문과 웰페어 뉴스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